자 어쨌든 우리 블랙팀에서는 미나씨를 보내고 싶은 걸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좀 공평하게 저희가 게임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임은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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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이팬 놀이! 다들 잘 아시네요. 많이 뭐 이렇게 하늘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나봐요? 천사들끼리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핫한 게임입니다. 아 하늘에서 굉장히 핫한 게임이에요? 네. 후라이팬이 없을 텐데 뭘로 그렇게 뭐? 링으로! 링으로? 너리의 링으로? 그지? 어떡하지? 그럴까요 우리 인터넷가 만났는데? 대단하시네 정말 이분들도. 네 좋습니다. 자 다섯 분이서 빠르게 한 분이 걸릴 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 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아 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유나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dallah ting feng 다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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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아씨가 끝난건가요? 이렇게 한판으로! 초아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초아씨가 화이트팀으로 들어가는 걸 축하드립니다! 좋았어요! 우리 초아씨까지 화이트팀으로 가시고 우리 민아씨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우리 블랙팀이 계속 되시는 걸로 자 그럼 이제 팀도 정해졌고 AOA에 대한 충분한 소개도 했으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로맨틱 빅래그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우리 AOA가 저 은혁이를 위해서 라이브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노래 준비했나요? 네! 저희는 이번에 보여드릴 곡은요! 제시제이의 프라이스텍! 이게 어떤 부분이 저를 위한 노래인가요? 처음에 도입부에 멘트가 아! 멘트가 있어요?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초아씨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있어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이 곡은 그러면 2부에서? 아! 저희가 1부에 시간 너무 많이 끌었네요!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아! 일단 그러면 일단 이 라이브는 저희가 2부에서 듣도록 하고요! 자 먼저 타이틀곡이죠! 엘비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내가 처음 알 mentions 너무 기auft employ TOU меня 이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